나 그냥 타먹었네. 아, 뜨거워. 맛있어. 많이 뜨겁구려? 촉감이 좋다. 귀여운 촉감이네. 언니, 먹방처럼 잘해. 면, 뭐라 하지? 면 치기? 필진 있어. 그러기에는... 너무 입맛이 나? 입이 짧아, 언니가. 젓가락 왜 이렇게 긴 거 쓰세요? 젓가락이 없어. 배부르다. 전원이 켜졌습니다. 등록 대기 상태입니다. 어디가? 응? 어디가? 누가 어디가? 내비키지 않았어? 어. 본 거야, 내일 어디. 내일 어디가, 나 본 거야. 죽여가는 거 지금 체크하는 거 혹시? 어, 얼마나 걸리나.